얼마나 잘 살아남아지는지 보가서 자 자 준비된 사수로부터 깨로 반사! 봤나 을지 음 이렇게 뒤에 숨어도 죽을 수 있다 여러 명이 같이 쏘면 죽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훌륭하다 자 기수 앞으로 왓? 기수만 열애해서 연대장 앞으로 온다 우린 그대로 있습니다 연대장 이제 어허 이 무슨 당나라군데 10분 10분 일하고 10분 쉬고 10분 일하고 구글입니까? 어? 조교 조교 미쳤어요 엉덩이 됩니다 엉덩이 됩니다 조교 갔지? 조교 갔지? 뭐라고요?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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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저희 가만히 모여 있는거 봐봐 명령 안 떨어지니까 진짜 멋있다 저기 있는 사람 다 추가 점수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추가 점수야 너무 많네 저는 뭐가 됩니까? 너무 많네 당연한 겁니다 저건 저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저게 바로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자 3열 횡대로 헤쳐모여 헤쳐모여 자 한 명 더 죽으면 리셋 한 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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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하열 오하열 맞춥니다 오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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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악대 군악대 군악대는 절대 파이프 오르간에서 손가락을 빼지 않습니다 패가 터질 때까지 계속 노래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김피로 김피로 한 명 더 죽은 걸로 돼서 우리 언대를 리셋하도록 한다 자 기술을 향해 받들어 총 어 자 따라가면 따라가면서 쏟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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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격 훈련 한 번만 더 하고 사격 훈련 한 번만 더 하고 오늘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반반 나눠서 전술 시뮬레이션 어차피 저쪽에서 어 저쪽에 음 저쪽에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제대로 진짜서 하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어 문제는 카르미네아님이 퇴근했다 어 어 문제는 카르미네아님이 퇴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자다 아 자 3열 횡대 항상 기술을 향해서 3열 횡대 헤쳐모여 어 항상 기술은 어느정도 인원이 모였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으면 된다 알겠나? 아 아 좋아 어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군악대 담배 피는 여유 아주 좋다 군악대 여래합니다 군악대 여래합니다 아 노래 좋고 제식 군기가 안 되는데 싸울 수 있겠냐고? 물론 싸울 수 있다 다시 대신 나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죽을 수 밖에 없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정말 돌격 명령이 떨어지고 적과 진짜 지금거리까지 와서 총검수를 할 그 때가 아니면은 원거리에서는 무조건 내 명령을 따라야지 살 수 있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음 자 뒤로 돌았 자 오버 앞으로 갓 자 좌양좌 아니 우양우 어 우양우 우양우 어 어 어 기수 앞으로 끊어 맞춰 오케이 앞으로 핫 하나 둘 안하나? 하나 둘 하나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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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발사준비 발사! 3호 발사준비 3호 발사! 자 1호 일어섯 1호 발사! 자 2호 발사! 야씨 나와 나와 내가 이런거 잡아달라고 그랬지 나와 나와 칸수루 나와 칸수루야 니리스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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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스 나와 니리스 지금 몇번째야 이거 안 바뀝니다 X 눌렀어야지 거기서 아군을 죽이래 두번이나 두번이나 자 교관 니리스 가만히 서 니리스 전방보고 마지막으로 할말있나 없습니다 아니야 교관 기다려 지금부터 거세식을 시작한다 자 니리스 무릎 앉아 자 전우야 힘내 계속 외칩니다 자 다리 벌려 전우야 힘내 자 자 자 순식간에 깊게 들어갔다 나올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통이 심해질거 같으면 뒤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전우야 괜찮아 안앞어 나도 해봤어 거세 그런사람 뭐야 그런사람 자 다시 사격연습 자 시스템을 좀 바꾸겠다 3열 발사가 다 끝나면 1열 발사라고 했을때 1,5는 앉은상태 일어나지 말고 1,5는 앉은상태에서 발사해라 알았나? 알겠습니다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을것 같다 1호는 앉은상태에서 바로 발사하고 2호는 1호가 다 쏜것 같으면 2호, 아 3호가 끝나고 1호가 발사하고 있을때 2호는 일어나라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3,3호가 발사가 끝나고 1호가 발사할때 앉아서 쏘하잖아 앉아서 쏘하고 발사할때 그때 2호는 일어나라고 그래서 다음 발사 준비를 하는거지 이해가 안되나? 우선 한번 한번 해보면 알거다 자 1호 발사 1호 1호 발사 그렇지 그 다음에 발사할려면 1호가 앉아있기때문에 2호가 무조건 일어나야겠지? 그니까 2호는 1호가 발사할때쯤 일어나있어야된다는 뜻이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누가 이렇게 격렬하게 수긍해 아미노 아주 좋다 역시 필 역시 필수 아미노산 자 2호 발사 자 2호가 쏠동안 3호는 장전이 끝났으면 일어나서 발사준비하고 자 이게 자연스럽게 돼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서 1호 발사 2호 발사 3호 발사 다시 1호 발사할때 자동으로 물결치듯이 계속 발사를 해야된다 알겠나? 어 예 바듯하기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떤걸 원하는지 알겠지? 각자 그냥 센스있게 머릿속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일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하겠다 décidé 동기가 죽었어 빠다 동기를 왜 죽였나 새 Из Nou 오바 liksom origins 자 동기들에게 발차기 한 번씩 당할 수 있도록 자 일로와 내 앞으로 서 내 뒤로 서 내 뒤로 서라고 내 뒤로 서 자 자 한 명씩 나와서 발차고서 다시 이쪽으로 모이는데 3초 자 기수 앞으로 모인다 기수 정지 기수 정지 한 명씩 나와서 때린다 용기야 너야 빨리 빨리 찹니다 빨리 빨리管 빨리 빨리 안 찹니까 죽을 때까지 빨리빨리 찹니다 자 차고 바로 기수한테 갑니다 빨리빨리 찹니다 다음 다음 빨리빨리 찹니다 빨리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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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찹니다 빨리빨리 그렇지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찹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기야 못쳤다 하더라도 다음 다음으로 넘깁니다 자 좋습니다 하나 둘 다음 다음 계속 찹니다 계속 찹니다 발이 보입니다 발이 빨리 찹니다 빠딱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자괴감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발로 찹니다 싸따고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동기를 못차겠습니다 동기를 저는 동기를 찰 수 없습니다 나와 저는 동기를 찰 수 없습니다 나와 저는 동기를 찰 수 없습니다 나와 닝구는 이제 연대에서 분대장이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후미에서 최후미에서 처지는 동료를 챙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뒤로 꺼져 뒤로 꺼져 뒤로 꺼지라고 어 꺼지라고 누가 자꾸 차 아이씨 아 꺼지라고는 들었는데 어 아닙니다 정렬합니다 정렬합니다 자 갑자기 왜 싹노무꺼 오열 어 아 맞습니다 네 굿 아 아니야 자 자 앞으로 갓 자 갑자기 왼쪽 왼쪽 아홉시 방향에서 갑자기 적이 나타났어 자 3열 횡대로 헤쳐모여 정지 3열 횡대로 헤쳐모여 그렇지 그렇지 적방향으로 그렇지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자 사격준비 사격준비 자 저쪽에서 쏠준비한다 자 사격준비 1호 발사 자 2호 발사 자 3호 준비 발사 자 다시 1호 1호 누가 이렇게 탄창을 늦게 가나 더 빨리 하지 못해? 어허 자 장전하는데 몇초 걸리나 한번 세봐라 자 1호 발사하고 장전하는데 몇초 걸리는지 한번 셀 수 있도록 발사 뭐 뿌옥뿌옥 소리가 나냐고 오리가 있나 여기 뭐 이렇게 뿌옥뿌옥 소리가 나 자꾸 몇초인가 10초 10초 11초 10초 어 오케이 알았어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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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호 사격 자... 2호... 2호... 사격 자 3호 사격 자 1호 사격 2호 사격 3호 사격 자 1호 사격 2호.. 사격? 2호가 제일 바쁘네 앉았다 일어났다 장전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되니까 2호가 5초 이상 걸리네 2호에서 7초 줘야되겠네 잘못 일어나면 또 장전이 리셋됩니다 네 리셋됩니다 장전이 아 앉으면 사격을 한 다음에 바로 앉아야 그 다음에 바로 앉아서 그 다음에 장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장전이 끝나고 다시 일어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아 오케이 2호 때는 약간 시간이 걸리는거 알았다 6살 음 오케오케 자 아니면 새로운거 한번 해볼까 우리 그 우리는 어 2호까지는 2호까지는 1호 사이사이에 머리 사이에 머리 사이에 머리와 머리 사이에서 조준을 할 수 있게 준비해 한번 어 그래서 전체 사격 한번 해보게 자 그렇지 너무 벌렸다 로스트 붙어라 알아서 2호에 있는 친구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서 앞에 있는 1호의 그 머리 사이로 일어나지 말고 앉은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겠다 이거 끝나고 한번 리셋한다 자 자 3호도 3호도 사격준비 3호 사격준비 2호 사격준비 1호 사격준비 전체사격준비 전체사격준비 끝 발사 오우 가능하네 오 좋네 가능하네 오 가능하네 가능해 와 단체로 총 가는거 봐 개 멋있네 가능하구만 근데 2호는 사격범위가 좁은거 같습니다 아 머리때문에 네 아 그러면 전체 저쪽 저기 정면에 있지 않은 이상 크리티컬 데미지를 주긴 좀 힘들겠네 음 어 좋다 자 전체에 반우양우 반우양우 발사 반우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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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으 좋았으 됐으 자 뭐 아주 준수한거 같은데 어 뭐야 맵 바꼈다 어 호캉기훈련 바로 호캉기훈련으로 들어가도록 이거 눈파야되잖아 오 추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병해야되나 음 바로 호캉기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자 선배님들 손 주머니에 손 넣지 않습니다 아이씨 너무 추워 하팩좌 하팩 하팩없어 하팩 아 이거 나라 돈맞근이라는데 나중에 언제야 우리한테 해주는게 멋있어 아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 자 전체 정렬 기수 아직 안왔나? 기수 어딨나? 기수 어딨나 기수 기수올때까지 기수올때까지 전체 자유시간 와아 어디있어 나 불좀 불주져라 하하하하 키비로 비추 하하하하 어디있어 어디있어 벌판이라갖구 언덕위에 있어 아니면은 내리막길에 있어 나 지금 언덕위에요 언덕위 거의 여기 스키장인데 이 모드 언덕 많은 맵은 다 못탔습니다 서로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우 야 어우 너무 춥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겠다 안녕 하하하하 어우 어우 오늘 참여한 사람들 사진찍고 아주 아주 훌륭했어 수고했어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하겠다 안돼